부분합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부분합 1번 시트에서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인증포인트 현황표의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합계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감옥별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요.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은 학과라고 했습니다. 학과 필드가 있는 데이터 안쪽에 하나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이라고 하니까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하시면 경영학과부터 정보통신학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정렬이 되셨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개호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부분합에서 그룹 8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학과가 맞습니다. 정렬하셨던 학과를 기준으로 첫번째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계산할 항목은 합계가 맞고요. 함수에서 최소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최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학과별로 합계를 가지고 최소값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두번째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고 합계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기본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3개의 계산 항목을 선택한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조금 전에 구한 최소값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 구할 평균도 표시가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현재 구하셨던 평균값은 기본영역의 데이터가 소수 자릿수가 표시가 되는데요. 소수 한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C7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2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7셀, 그 다음에 C19셀을 선택하셔서 기본영역에 해당된 부분들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 숫자에 가셔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1로 하시거나 또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0 또는 샵.0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숫자를 이용하셔서 셀 서식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시면 문제와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부분압 2번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번 예제에서는 소수점이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분압 2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압 2번 부분압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 문화센터 수강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요. 기준이 하나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기준은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할 거고요. 기준을 추가 버튼 누르셔서요. 두 번째는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수강료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정렬이 되셨다면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압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기준 첫 번째 기준인 구분을 기준으로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수강료일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수강료를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압을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집인원의 학계를 구하겠다. 수강료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모집인원을 선택하신 다음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단,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한 평균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계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부분압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요약을 요약을 합계로 표시할 건데 가서 직접 하나하나 수정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결과를 표시해 된 A9부터 요약이 있는 한 A2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물론 다른 부분에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요. 중간에 데이터에 요약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부분 선택을 했고요. 홈에 가시면 홈에 편집해 갔을 때 찾기미 선택의 바꾸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약을 찾아서요.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바꿀 내용에 합계를 입력하시고 모두 바꾸기 클릭하시면 3개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요약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닫기 버튼 눌러서 합계를 요약으로 바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화면과 비교해 보신 다음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함 예제 살펴보셨습니다.